안녕 아니 무슨.. 저 라디오 하고 왔어요 음.. 잠깐만 라디오 하고 왔는데 그 라디오 하고 왔는데 뭔지 칭찬방송에 온 줄 알고 뭐 하나 끝나면 그 끝날 때마다 빤빨에 올려주시고 칭찬방송 나간 줄 알았어요 누가 누가 칭찬도 잘하냐 미치겠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 근데 너무 아쉽다 한시간만 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안녕 뭐만 하면 칭찬해 주시고 모자 써야지 모자 써야지 아 웃겨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칭찬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오늘 패션 약간 아메리카 아메리칸 스트릿 패션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또 아 뭐 자선학교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까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행동력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실 때마다 제가 다 감사하고 저도 그런 거에 더 자극도 받고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또 또 또 아무튼 라디오 재밌게 들으셨죠?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이따가 다시 듣고 그리고 지금도 선배님께서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고 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? 그리고 어제 치킨 먹고 부었어요 아무튼 뭐 잠깐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가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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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